안녕하세요. 마이 리치 렉스 스윤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다가가 보려고 이렇게 먹방을 준비해봤어요. 장르를 정해서 먹방이니까 말은 필요없어요. 빨리 먹어봐야겠죠. 그러면 일단 첫번째 이 빵은 빨리 먹. 몇 초 안에 먹나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. 1분 50초. 당연히 제가 느리게 먹은 거겠죠. 이렇게 빨리 먹기. 해봤는데. 제가 봐도 실패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빵으로는 맛있게. 이쁘게 먹기 한번 해볼게요. 이거 크림빵이잖아요.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주신대는 크림이 딱 이렇게 있어요. 어디를 쉽든 간에 크림이 이렇게 묻어나게. 이렇게 하면은 크림이 좀 이렇게 됐어요. 좀 골고루 퍼졌어요. 딱 이렇게 쪼개서 안에는 크림을 보면서. 한입 딱 이렇게. 보면서 냄새 맡고 입으로 쏙. 이렇게 3단계. 하시면은.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렇게. 말도 안 되는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. 여러분들이 흐뭇하게 보셨다면. 그걸로. 된 거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앤컨. 이만.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. 안녕. 책도 보고. 영화도 많이 보고 있고. 멋지게 또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. 단풍 아니겠습니까. 색갈도 잘 매치가. 체크 무늬도 들어가 있어서. 심플하면서도. 굉장히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옷이라서. 항상QUOTIO 그 guiaту가 생각 enough. 해 me. 내린 collecting. 이게. 저는 이 옷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. 구제이사. cousin만. enmенным. 말씀FreeOR我.